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장대비가 주룩주룩 서울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아침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웅의 귀환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씨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한자놀자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점점 탐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큰 것이 온다고 했을 때 도대체 뭔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29일 오전 임영웅씨의 공식 sns 채널에 2023 임영웅 전국 투어 아임 히어로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비롭고 광활한 우주의 모습으로 전국 투어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와 함께 웅장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두 개의 행성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구와 달이 충돌할 것 같은 순간 빛이 번쩍하면서 화실 창문 햇살에 임영웅씨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아 정말 눈이 부신 미모군요. 다음 장면은 붓을 잡고 있는 임영웅씨의 손이 클로즈업 됐는데요. 물감의 색깔은 영웅시대를 상징하는 하늘색 물감과 짙은 남색이 보이는데 왠지 깊고 푸른 바다 같기도 하고 또 푸른 점이라고 하는 지구 같기도 하고 광활한 우주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청 셔츠를 입고 있는 임영웅씨는 캔버스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임영웅씨가 팬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콘서트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곱슬머리의 남성, 교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는 소녀, 지프차를 세워놓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연인. 그리고 다시 임영웅씨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터치가 바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산을 비추는 태양처럼 혹은 태양이 있는 하늘과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어린아이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비행하는 새 뿔을 가지고 있는 비행물체, 미확인 비행물체가 보입니다. 미확인 비행물체는 UFO인데 아마도 우주선인 것 같아요. 우주가 처음 보였으니까 우주에서 온 우주선이겠죠? 별들을 품은 우주는 임영웅씨니까 임영웅씨로부터 온 우주선, 임영웅씨로부터 온 소식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우주선의 모양은 임영웅씨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모양과 일치합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그 우주선의 모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연인에게도 교복을 입은 소녀에게도 또 산 정상에 오른 또 한 사람에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들판, 호남평양일까요? 그리고 도심, 서울일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일까요? 그리고 산이 보이는 그 어딘가 우주선이 나타납니다. 전국에서 임영웅씨가 보낸 우주선을 볼 수 있다는 뜻일까요? 캔버스에 임영웅씨가 그려왔던 것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임영웅씨는 무척이나 만족하는 표정입니다. 임영웅씨를 바라보는 우리도 참 만족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헤어스타일 참 마음에 듭니다. 이걸 찍으려고 그 더운 여름에 임영웅씨는 머리를 기른 걸까요? 드디어 우주선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도심에서 사람들은 이 우주선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임영웅씨도 우주선을 맞이하러 온 줄 알았는데요. 임영웅씨가 저벅저벅 우주선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주선에 탑승하는 거 아닐까요? 우주선이 지구에 착륙하려는지 지구가 석양이 물들고 오로라가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착륙한 우주선, 그 우주선에 탑승한 사람은 임영웅씨. 그리고 우주선 모양의 무대가 펼쳐지고 그 한가운데 임영웅씨가 섭니다. 임영웅씨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습니다. 마치 노래를 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리고 임영웅씨가 정면을 응시하자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우주선, 그리고 임영웅씨가 그려왔던 그림, 그리고 임영웅씨가 서있는 무대가 다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카메라의 시선은 빠져나와서 지구가 보여지고 우주를 보여주면서 티저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우주로 시작해서 우주로 끝이 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엠 히어로. 로고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투어 2023이 보이고요. 아래에 물고기 뮤직의 로고와 CJ E&M 로고가 보이네요. 이번 콘서트도 작년의 단독 콘서트처럼 CJ E&M과 함께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로고 모양도 달라졌고요. 우주덕후의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낸 티저 영상이었는데요. 장면마다 흥미가 굉장히 높아지고 환칠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는 임영웅씨 모습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임영웅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자신이 그린 캔버스에 그린 그림을 보고 있잖아요. 아마 임영웅씨가 만족할 때까지 준비를 했을 테니까 우리는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현실화된 곳을 걷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기대에 부풀게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장면까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임영웅씨의 행복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투어가 시작될지 궁금증을 키우는 모습으로 티저 영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주라는 컨셉이 보이는 티저 영상이니까 이번 콘서트에서는 새로운 곡이 선보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하게 되고요. 임영웅씨가 이전에 슬쩍 얘기한 것처럼 우주에 관한 노래가 콘서트에서 선보여지진 않을까 혹은 콘서트 전에 그 음원이 공개되진 않을까라는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우주선 모양이 굉장히 낯이 익어서요.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씨한테 이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스피너와 똑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네요. 스피너는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장난감인데 피젯 스피너,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피젯이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인데 초조하거나 지루하거나 흥분됐을 때 꼼지락거린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꼼지락거린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위에서 돌리는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장난감인데요. 이 장난감이 빙글빙글 도니까 무대가 빙글빙글 도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피젯 스피너가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심리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필 돌리거나 뾱뾱이 포장 완충제 있잖아요. 이거 터뜨리거나 요요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일종의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쓰는 장난감이어서 이 피젯 스피너처럼 생긴 우주선 모양 그리고 무대 모양을 보면서 아, 무대가 저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 피젯 스피너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상 속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위로와 힐링을 준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추정해봤습니다. 이 모래 알갱이도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번 콘서트도 그런 쉬어가는 시간을 주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런 피젯 스피너와 같은 모양의 우주선을 공개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언론에서는요. 이명웅의 귀환,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공개 다시 이명웅의 시간, 2023 전국 투어 콘서트 연다 이명웅이 하늘빛 축제를 다시 시작한다 이런 제목들로 콘서트 기사를 송구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제목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명웅 전국 투어로 돌아온다. 첫 지역 어디? 아직까지 어딘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티켓팅 시간이나 뭐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공개가 안 돼서 그럼 도대체 어디서 하지? 언제 하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됐고요. 우주선이 멈춘 자리가 첫 번째 지역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도 보이고 도심에서도 보이는 저 우주선 여러 지역에서 공개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첫 지역이 어디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다른 기사 제목을 보면 이명웅 지구대통합 전국 투어 티저 공개 이명웅 씨 콘서트가 이전에 세대통합 공연 맛집으로 엄청 유명했잖아요. 첫 번째 단독 콘서트는 그랬고 이번에는 지구대통합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네요. 그만큼 이명웅 씨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제목을 보면 이명웅 유니버스의 시작 2023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공개 이거는요 아티스트 이명웅 씨의 영향을 인정한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명웅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명웅 씨의 세계 이명웅의 우주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졌다는 건 진보하고 있다는 것인데 날로날로 성장하는 이명웅 씨의 아티스트적 면모 또 프로듀스를 하는 이명웅 씨의 모습을 이번 콘서트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속에 이명웅 씨가 자신이 그려왔던 모습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늘 그래왔듯이 오히려 이번 콘서트도 이명웅 씨의 기획 이명웅 씨의 연출 그리고 이명웅 씨가 보여주는 무대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목들을 보면 이명웅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공개 하늘빛 무대 예고 호남 평야 너머 우주급이다 이명웅 전국 투어로 화려한 기환 이명웅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공개 광활한 우주 속 몽환적 분위기 이명웅 우주 콘셉트 콘서트 열가 2023 전국 투어 아임 히어로 티저 공개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요. 온몸으로 우주 덕후임을 표현하는 티저 영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콘서트가 우주 콘셉트일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광활한 우주 속의 몽환적 분위기가 언론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티케팅 날짜랑 언제 어디서 하는가인데 아마 날마다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장소와 일정은 비공개인데요. 어쨌든 이번 티저 영상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콘서트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누리꾼들이 지금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고요. 제일 걱정은 티케팅 걱정입니다. 특히나 효도를 위한 피케팅 피치기는 티케팅 시즌이 돌아왔다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명웅 씨 콘서트 티케팅이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효자 경쟁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죠. 사실 지금 팬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 자리는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이명웅 씨 콘서트 티켓 예매가 앙코르 같은 경우는 최대 83만을 기록했고 예매창 열린 직후에 전성 매진이 됐기 때문에 누리꾼들이 제발 우리 엄마 자리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호남 평회에서 콘서트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피케팅이겠지만 이번에는 꼭 도전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누리꾼은요. 2분 넘는 영상을 한 장면도 놓칠세라 눈도 깜빡이지 못했다라는 누리꾼도 있었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는데 제발 큰 곳에서 해줘라. 우리 엄마는 보낼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표 구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올해는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명웅 씨 콘서트의 장소와 시간 등을 궁금해했습니다. 윤준호 칼럼니스트가 이명웅 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주하지 않는 이명웅. 이명웅 씨의 제일 큰 장점을 윤준호 칼럼니스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중장년 팬들도 많지만 이명웅 씨는 TV보다는 뉴미디어인 유튜브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웅 씨 팬들은 뉴미디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명웅 씨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유튜브는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고 이미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매체도 넘어갔던 이명웅 씨는 국경도 넘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LA에서 공연을 열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용감하게도 KBS ETV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축을 하면서 축하 공연을 하고 차별화된 행보로 다른 사람과 다른 이력의 필모그래피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윤준호 칼럼니스트가 이명웅 씨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쌓아왔던 성과가 아니라 어딘지 모를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라고 명했죠.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정말 이 말이 맞구나.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콘서트가 기다려지는데 문제는 티켓팅입니다. 사실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피켓팅이 예상되는 단독 콘서트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다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작은 팁이라도 있으면 받는 즉시 즉시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는 영웅과 함께 이명웅 씨와 함께 보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티저에도 이명웅 씨의 한 땀 한 땀이 느껴지네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